4.15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방해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적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획득한 권력을 기반으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거대한 방해물입니다. 또 다른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보수 진영의 인사들로서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방해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땅에 양식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옥같은 글을 소개합니다. 7월 23일 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그리고 정교모의 공동대표로 있는 최은목 교수가 리버티코리아의 기관 장문회 칼럼 보수 늦었지만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 진력하라는 부정선거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정리하고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부정 이슈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있는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의 논리는 선거 부정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이 논리에 빠지면 출구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의 생존을 위해 그냥 덮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 증거를 대라니 사람 죽이는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서 가지고 와야 살인죄가 입증된다는 것인가 아주 정확합니다. 보수 우익 일부 인사가 결정적 증거를 하나라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결정적 증거를 대라니 사람 죽이는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서 가지고 와야 살인죄가 입증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대묻습니다. 현행법상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누가 무엇을 사전에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현재 쌓이고 있는 결정적 증거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 통계학과 선거 부정 분야 권위자들의 전문적 분석이 부정선거를 통계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은 증거의 시작에 불과하다. 수많은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개표 관리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지나친 과신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개표계가 일본 후보 쪽으로만 투표용지를 부당하게 밀어넣는 장면이 참관인이 찍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 확인됐다. 봉인의 의미가 개표전에는 절대로 뜯어보지 말라는 것인데 봉인이 훼손되거나 재봉인된 투표함이 여러 개 확인됐다. 사전투표함의 옆구리가 터진 것 박스 중간에 칼자국이 깊게 나 있는 것도 있다. 개표함을 열자마자 빳빳한 사전투표용지가 다발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관리시스템의 완벽성을 믿으라는 무책임한 말을 국민들이 믿으라는 건가 일부 보수진영의 농객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관리시스템의 완벽성을 믿으라는 무책임한 말을 국민들이 믿으라는 건가 성관이 대변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관이 대변인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표관리시스템의 완벽성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묻는 겁니다. 불법 논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qr코드를 사전투표제 사용했고 중국인 개표 3원을 많이 고용했으며 투표함 배송 택배회사들이 초인적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야 가능한 배송시간 기록이 있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두지 않은 사실 등등 철저히 해소해야 될 의혹들이 쌓여 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몇몇 선거구만 수작으로 재개표해서 결과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검증이 완료될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나무라기까지 한다. 그 똑똑한 우익인사들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보수진흥의 출구가 없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 무슨 출구를 말하느냐 자기들이 살 출구를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 국민들이 원하기나 하나 이미 자유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정치바보들처럼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있다. 아주 준엄한 그런 비판입니다. 10, 20, 30세대의 총체적 이탈 및 해법입니다. 그러니 6천여 명 전국교수모임인 정교모가 제대로 전면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정도는 부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모임인 서울대학교 추루스 포럼도 여러 차례 그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동문회인 육사 총구국 동지에는 선거 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규탄성명성까지 발표했다. 우봉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서서 블랙시위는 강남 서초 교대 부산 대전 대구 청주 고향 군포 안양 진주 인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서 이제 광주까지 번질 기세다. 지하철에 1인 시위, 사진전, 부정선거 페인팅, 자기 차량 창문에 부정선거 푯말 붙이기 등이 도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미 시민혁명 수준까지 진화하고 말았다. 5일 1일부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블랙시위는 번지기만 한다. 철저하게 보도통제하는 오프라인 언론에 입을 맞추고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블랙시위 정부에는 눈을 감고 아직 문제의식조사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승보수로부터 10, 20, 30 세대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다. 기승보수로부터 10, 20, 30 세대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다. 국민들은 철두철망이 미래통합당의 다음에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보수는 필요가 없는 거지. 거짓 보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실에 눈을 담고 귀를 닫는 그런 보수 진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일신의 안을 위해서 침묵 지키고 거짓말하는 그런 보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보수가 지금 미래통합당이란 것이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갈증에 지친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당은 통째로 제치고 우북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체제전쟁이다. 지금은 체제전쟁이다. 지금은 체제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진실세력과 허위세력 간의 체제전쟁이다. 보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탁상공론을 벌릴 때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회 진실기반정책 정의로운 법치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조차 지금은 하나로 수렴된다. 진실이 자유이고 정의다. 진실이 자유이고 정의다. 진실을 밝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수정치가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다. 헌법적 권리를 외치는 동료 정치인과 시민들을 폐매할 시간이면 진실의 편에 서서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자기 지역 지하철역으로 나가라. 이미 상식과 양식이 무너진 국가 체제가 아닌가. 이념을 상징하는 레드와 블루 칼라 전쟁 논쟁도 벌릴 때가 아니고 진실의 죽음을 뜻하는 블랙 칼라로 옷을 갈아입고 우파 정치인 모두가 아스팔트로 나가라. 블랙 시위한 시민들 옆에 서서 박수라도 쳐줘 오라. 기성보수 정치인들은 이게 유일한 생존 우파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게 틀림없다. 변하지 않겠죠. 기성보수 정치인들은. 기성보수 정치인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진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한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진영으로서 충실하게 거슬려서 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할 모습이 아마 오늘 한국의 야당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야당이다. 이런 것을 갈파하는 최원목 교수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잘 쓴 그런 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